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완료사 멀티미디어 리소스 검수어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웹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줄 페이지별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제작합니다.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고객사의 요건에 맞게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고요. 대량일때는 변환센터를 구축하여 작업하고 멀크로 업로드합니다. 대량 멀티미디어 리소스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프로그램 연동으로 웹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항상 디지털 변환센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는 4구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진 마 Read 13. 21. 19. 21.